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실 방은 불로동 불로시장 인근에 있는 넓은 투룸인데요. 이렇게 현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.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신발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매우 넓게 있습니다. 그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. 일단 거실 겸 주방이 매우 넓은 구조입니다. 이렇게 이어지고 현관 뒤편으로 보면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. 주방 공간 옆에는 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수납이 공간 활용이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냉장고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데 배치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방은 거실은 이런 구조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방인데요. 거실보다는 작지만 여기를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채광이 매우 좋아 보이네요. 방이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통유리로 된 베란다 문을 지나면 세탁실이 있습니다. 여기 베란다에는 여기 또 수납 찬장이 하나 있고요. 수납에 아주 강점인 투룸이 되겠습니다. 화장실, 화장실도 지금 채광과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문을 열어주면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. 불로동, 불로전 통시장 인근에 있는 넓은 투룸이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.kr에서 반석 리치비를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